요렇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구요 요번에는 어 저번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자 가봅시다 그리고 요번에는 그 여웅을 하나 뽑을 수 있는 상태니까 어 뱃살을 뽑아야겠네 목재소 자 여기서 태클을 타야되는데 어 늑대오리가 이미 지어져있네 아 이럴줄 알았으면 철광석쪽으로 이 목재소는 제끼고 이쪽으로 향한 어 향했어야 더 좋았을텐데 자 일단 이왕 이렇게 된거 시민회관을 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크랙과 핵 어 둘다 불법이네 자 사우럭 우리 우럭인데 보석을 플러스 1시켜주는 약간 자원적인 영웅이죠 자 여기서는 사우럭을 뽑으면서 그 음 사우럭을 뽑으면서 대사로 맞춰놓고 뽑아야겠다 자 요렇게 뽑아주겠습니다 자 요런 병력들 하나하나는 요렇게 모아주면은 굉장히 어 이럴수가 아니 아티팩트를 갖고 온단 말은 없었는데 다 갖고 왔네 이럴수가 뭐 이래 아 네 흰쇠형님 어서세요 아니 아티팩트를 갖고 온단 말이 없었는데 아티팩트는 커녕 심지어 세뇌랑 탄약수레도 갖고 왔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적군의 영웅들을 무조건 도망을 못치게 하면서 아티팩트를 다 뺏었지 아티팩트를 다 뺏었지 어 이럴수가 이런건 처음이네 제가 지금까지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아티팩트랑 모든게 다 넘어오는거는 처음이네요 물론 뭐 유닛은 안넘어왔지만 어 이제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영웅들을 다 족치고 왔지 음 네 어 이런 뭐 어쨌든간에 진행을 해봅시다 요번 미션이 뭘 의도하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어 요렇게 고블린같은거 뽑아주면서 자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부여웅도 운용을 하면서 요런거 좀 먹고 자 여기 수십마리의 고블린이 있는데 저 녀석들은 아마 합류할거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서 고블린들을 등용시키고 자 지금 저는 철광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철광석 어 올라가서 철광석을 넣어주겠습니다 아 이런 아 이러면 테크가 늦어지죠 음 이러면 안좋은데 일단 시장을 짓겠습니다 그럼 네 로드요 아 그러고싶진 않아요 그 전맵을 더이상 하고싶지 않아요 자 어쨌든간에 여기서 요녀석들 이 수십의 고블린들 아마 합류할겁니다 공격 어 도망가네? 아 왜 도망가 합류하라고 합류하란 말이야 자 도망을 가고있으니까 괘씸하니까 음 죽입시다 자 굉장히 괘씸해 죽여야돼 자 올라가구요 네 퍼랑 파이브요 그쵸 뭐 심지어 식스도 식스도 고전이죠 자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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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쏘시고 마무리 자 이 마법사의 오두막은 어떤 장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음 저기 딸랑 하나네? 어 적군의 영웅 엑시스가 보이구요 여기 자원 되게 많아 보인다 내 주변엔 자원 쥐뿔도 없는데 저기는 겁나 많아 보인다 철광 철광 아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는거구나 지금 그러면은 음 여기만 뚫어주고 크랙헥을 아니 크랙헥이래 타르넘을 바로 위로 올려야겠다 자원은 어차피 고형으로 먹으면 되니까 자 열대세 오크 대장이 있는데 오크타월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피해를 좀 보더라도 어 적당히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크 다섯 마리밖에 없네 전시나리오에서 마법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해야겠죠 번개를 꽂아주겠습니다 좋구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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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에거 던지구요 음 세뇌가 있으니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짜잘한 애들 상대할때는 세뇌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자 늑돌이 달려 자 달려서 이거 잡아 자 좋구요 일단 붓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 번개를 다섯 마리한테 꽂아주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한 마리 죽었구요 자 66마리 남았구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를 뚫어주면은 그래도 음 오크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강력한 원거리 딜러가 생기겠죠 이렇게 가서 이거 잡고 아이고 아프다 야 붓기만 하고 공격을 하지 말고 공격을 해버리면은 반격을 당해서 죽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로써 요 위에서 오크를 어 여기도 막혀있네 얘네는 왠지 합류할거 같은데 일단 오크부터 뽑자 자 그리고 절벽위에 동지를 지어주겠습니다 어 이로써 모자른 자원 크리스탈 다섯개를 어딘가에서 구해야 될거 같은데 크리스탈 있는데 어딜까 음 자 일단 턴 종료 이거는 은근히 찍기도 잘해야돼 진짜 불가능 난이도로 하면은 자원이 없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을지 진짜 찍기도 잘해야돼 지금같은 경우는 크리스탈이 있을 법 있을 법한 막 그런 데를 찾아야겠죠 일단 얘네 어 여깄네 오케이 딱 보이네 근데 너무 많다야 잠깐만 이건 좀 인간적으로 많은거 아니니 음 번개 화이어볼 60 30 35 어 마오 거부 자 쓸만한게 딱히 없네요 스킬이 음 대기 여기를 틀어막고 막고 막고 자 만약에 우리 어 타르넘이 세뇌 스킬이라도 그러니까 고급 호술이라던가 아니 심지어 초급 호술이라도 있었으면은 훨씬 나았을텐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방어 네 코글린이랑 오크랑 턴즈로 움직이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줄 하하하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 즐겁게 놀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던거죠 자 마구마구 죽고있구요 아주 그냥 자 여기는 계속해서 막아야되니까 그대로 있구요 가서 제일 많은거 아홉마리 아홉마리 자 요거를 잡고 그 다음에 일곱마리 됐고 아홉마리 마무리 됐고 반격 아 두 대 때리는거 너무 아퍼 진짜 자 요녀석은 지금 우리 오크가 원딜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한 마리로 반격을 빼고 그 다음에 48마리로 공격을 해서 잡아야겠다 자 요렇게 잡았구요 크리스탈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첫 턴차에 돈만 있으면은 첫 턴차에 어 베이모스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요 이쪽 요새는 좀 뚫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이쪽에 괴줄을 뚫고 위로 올라간게 낫겠다 자 우리 우럭이 사부럭이 내려가서 금 먹구요 아 첫 턴에 금영웅을 뽑을 수 있었다면 훨씬 도움이 됐을텐데 자 베이모스태크를 이제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4일차고 시민회관이 지어져 있으니까 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금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데 빨리 올라가서 금을 먹던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갈건데 아 여기 깃발이 바로 위에 있네 이거 올라가도 될라나 죽을거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음 너 병력 없니? 없구나 자 올라가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위험할거 같긴 하지만 일단 가자 자 오신분들 다시 한번 볼 반갑구요 어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화 몇 남았죠? 어 여기서 화살 두방을 쓰는게 차라리 낫겠지? 60 30 아니네 자 요거 한방을 쓰는게 낫겠네요 축복을 쓸까? 잠깐만 우리 오키의 데미지를 보고 번개를 쓰는거보다 나으면 축복을 쓰고 보자 38에서 96의 피해네요 그럼 최소 데미지랑 최대 데미지의 차이가 꽤 크잖아요 이럴때는 축복을 쓰는게 낫습니다 이럴때는 축복을 써가지고 최대 데미지만 띄우도록 요렇게 확실하게 잡아주는게 낫습니다 자 오지 마세요 어 괴조가 하나씩 접근하고 있구요 대기를 탄 상태라서 요렇게 한 번에 접근하고 있고 세뇌 액구진 세뇌를 때리며 반격 좋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리게이터들은 그대로 방어 타고 자 36마리 어 64에서 128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128의 피해를 주기는 확률이 좀 희박하잖아요 이럴때는 마찬가지로 축복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원턴킬 거기다 사기징각까지 아주 완벽하죠 여기서 두마리를 잡아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로버치구 좋습니다 이대로 안격 자 올라와서 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되는데 어 얘도 따라갈까? 할게 없네 따라가자 자 그리고 본성에서는 이제 돈을 아껴주겠습니다 최대한 그 베이머 스태크를 7일차 전까지 뽑을 수 있도록 요렇게 넘기구요 아우 영웅이 3마리나 있어 지사하게 나는 처음에 돈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이런걸 뽑을 수조차 없는데 자 어쨌든간에 이 변기공장에서 그 어 텐트를 뽑아주고 싶은 욕구가 피어오르긴 하지만 참읍시다 어 그리고 이거 나눠 놨어야 되는데 안 나눴네 뭐야 자 좋지 않죠 이거 로드합시다 자 병력을 나눠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기서 턴을 넘긴 다음에 어 뭐야 패턴이 달라졌네 자 이 자식이 켈베로스를 흡수해갔죠 자 어쨌든간에 여기서 요걸 나눠써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 마리우스 요녀석을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나 세이브하고 어 싸우러기 성에 갔다가 병력 가지고 올 수 있으려나 아니다 아니다 그럼 베이머스를 못 뽑아 가자 어 일단은 고구가 20마리였네요 고구 20마리 자 요거를 바리게이트를 쌓아주고 그치만 우리겐 세뇌가 있죠 자 여기서 번개를 못쓰네요 이런 젠장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여기 쌓아주고요 자 다음으로 요렇게 올려주고요 자 이 고구가 20마리나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 원거리 페널티를 전부 다 받으니까 고구 자 그래 세뇌로 어떻게 하면 될거야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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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런데 피날민 캠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어 그러게요 피날민 캠프를 만나면은 그 뭐 이벤트라던가 막 그런거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게 안나왔구나 자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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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녀석을 반격을 뺍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31마리면 반격을 안빼도 충분히 잡는데 괜히 이랬다 어 아 사기진가 좋지 않죠 여기 막습니다 어 나도 사기진가 근데 나는 필요 없는데 자 어쨌든간에 요녀석 54에서 110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애매하다 어 그래도 뭐 죽진 않았으니까 다행히 이거 팔 남았네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고구가 남은 상태니까 아마 접근하면 도망갈거에요 여기까지만 간 다음에 대기를 타고 한 번에 접근합시다 아 사기고수 사기가 사기야 아주 그냥 대기 수고 자 여기서 한 번에 접근하구요 왠지 원거리 페널티를 받지 않은거 같은 느낌이 들긴하지만 어쨌든 가서 때리고요 때리고 도망 안가네 웬일이래 자 일단 어 대기 마법이 떴는데 일단 뷔히 배워놔야겠죠 대기 마법을 배우구요 어 수십의 늑대 기병대가 있는데 근데 저 녀석들이 제 아군이 되어준다면은 정말 기쁠거 같지만 아마 그런 일은 없겠죠 일단 세이브하고 어 역시나 자 여기를 뚫어야 저 밑에의 군덩어리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기를 뚫어줘야 될거 같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근데 세뇌가 진짜 초반에 좋긴하다 뭐 세뇌특기라던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자 당연스럽게도 요 두번 공격하는 늑대 돌격대 요 녀석을 먼저 어 제거를 해야겠죠 잡고 야 다섯마리도 못잡네 확실히 약하긴 하구나 자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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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가구요 아이고 아이고 아 실수했다 젠장 아 턴 하나 버렸네 자 쏘구요 자 이제 나머지는 세뇌랑 어 우리 오크의 콤보로 잡음 내겠죠 쏘고 마무리 좋습니다 어 이제 여기 풍차 아 돈이 나와야지 이런게 난 지금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음 풍차까지 합하면은 돈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해진 그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이런데를 뚫고 갈수도 없고 여기 올라가면 너무 위험한데 어 어떡할까 아 이걸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래 일단 올라가자 아이고 이런 어 빈성이다 근데 유닛을 유닛이나 뭐 영웅을 뽑겠지 분명히 어 왜 안뽑지 어 빈성 게이드 자 성을 먹음으로써 일단 금을 더 뽑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7일차라는 거네요 일단 뭐 성을 먹었으니까 이득 자 경험심 없고 응급처치 야 정말 좋은걸 주죠 여기서는 지혜를 어 얻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힐포트가 있는데 베이모스 패스트 어 패스트 베이모스 태클 탄 다음에 빠르게 여기와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어 지금 금이 모자르네요 여길 뚫고 요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될거야 아마 어 지금 고기방패가 얼마 안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많다 이거 안될거야 안될거야 아마 어 배치라도 여기에 들어왔었으면 괜찮은데 자 지금 마나가 몇이죠 마나 4 어 한발은 쏠수 있다 그래도 한발 자 이건 안될거야 올라가고 자 세뇌가 아무리 분발을 해도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 올라와서 막는다 쳐도 안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공격을 한 번이나 더 하자 아 왜 하필 저걸 쏘냐 딴것 좀 쏴주지 자 어쨌든 여기 틀어봤구요 자 그대로 방어 어우 공포다 공포 보자 어 두마리는 아마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아니네 확실치 않네 자 그럼 두마리라도 못잡구요 자 여기서 이제 최대한 굳히기 가야합니다 자 몇마리 남았죠 어 축복 어 여덟마리 일단 남아있는데 열여섯마리 자 요거를 때리면 죽긴 하지만 그래 죽여 그래 잘한다 자 오프가 근접으로 싸우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 보자 3 3 3 2 3 어 요건 못버틸것 같습니다 일단 방어하고 야 일 남고 살아있긴 하네 그렇지만 버틸수가 없죠 탈에 나오면 이상한것들이 압박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각합니까 라고 하는데 퇴각을 하면 목이 잘리죠 근데 왜 물어보는건지 모르겠어 자 아 저기를 어떻게 할까 오크를 나눠가지고 고기방패로 쓰는 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아 묵지하려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어 저기를 또 포기하면은 금을 못먹는단 말이죠 저걸 먹어주면은 이게 만약 2천이면은 먹은 다음에 천만 그 시장에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공급을 하면은 뭐 요런식으로 막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천만 만들어내면은 되는데 어 뭐 없나? 뭐 이런데 금 없나? 금 떨어져있는거 없나? 없네요 결국엔 이걸 먹어야돼 저걸 먹어야되는데 어 어떡할까 음 자 어 아 나 왜 그냥 쳤지 죄송합니다 자 로드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이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아 이러면 화력이 떨어지는데 아 일단 요렇게 하면 그래도 좀 최대한 오래 버틸수 있으니까 세뇌를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그리고 쓸수있는 만한 4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요거 자 여기 막고 최대한 턴을 많이 버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사기증가 좋지 않죠 자 쏘고 두마리 올라가서 막고 자 다 틀어막어 이런 애들을 고기방크로 쓴다는게 조금 음 애매하긴 하지만 얘 여기서 한 턴 더 버티고 음 너 방어 자 와라 아 우러기를 고용 안했더라면 어 듣고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2가 남아있는거 어 14 9 와 애매하긴 없냐 방어 자 여기가서 틀어막자 9자리 하고 9자리 쏘고 그래도 세뇌가 엉뚱한건 때리지 않네 다행히 방어 아 아 사기증가 안좋죠 이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턴이 더 줄어들죠 아 막떠 아주 자 적군이 사기증가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어 치사하다 자 아까랑 상황이 비슷한거 같네요 최대한 그 세뇌한테 많이 달라붙어주면 좋을텐데 최대한 그 세뇌한테 많이 달라붙어주면 좋을텐데 아 사기증가 아 왜 자꾸 도망가지 아 왜 자꾸 도망가지 되는건데 아우 씨 총차에서 금이 나왔거나 사우럭을 안뽑았거나 아니면 오크나 막 이런거 안뽑았거나 그랬더라면 된건데 아 정말 참 암담하네요 그래도 다행인건 여기서 시장이 없네요 아 이런 시장이 두개였더라면은 조금이나마 더 쳐주는데 자 여기서 아무리 이걸 저 최소자원만 남겨 다 판다고 하더라도 안돼요 요렇게 하고 이거 4개 음 하고 요거 6개 팔아도 안되잖아 아 젠장 으으 아으 씨 사기증가만 안뜨면 이길거 같은데 음 자 여기를 뚫을 수도 없고 씨 그러게요 사기증가만 안뜨면 이길거 같은데 자 어쩔수가 없네요 다음 주차에 한 마리 뽑는걸로 만족합시다 그냥 그래도 성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음 아 정령스킬 어 그러게요 그런게 안나오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는 그나마 성체를 지어주는게 이득이긴 한데 음 다음에 바로 그냥 베이모스 동굴 짓기 위해서 그냥 넘길게요 어 어쨌든 요렇게 성 하나를 추가적으로 먹었으니까 요렇게 만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금 만 요렇게 고글린 뽑아주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베이모스 동굴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철광이나 목재소 요런데 좀 먹어야겠다 어 여기 뭐 배워줄까 어 초급 불마법 이야 절대 배우지 말아야겠다 자 어쨌든 턴 넘기구요 돌아가서 여기서 베이모스 한 마리 가지고 어 선턴잡이용 우리 세 요렇게 가지고 출발하면은 어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들리고 싶긴 하지만 그냥 가자 시간이 없다 자 일단 돌아가고 여기서 언제 어디서 옆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애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턴을 어 오케이 턴을 넘기자 자 그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구요 여기서 세뇌를 사고 싶지만 있지 이미 생각해보니까 자 마고그들이 있는데 이 마고그들을 상대할때는 쩐에도 말했지만 일곱복금으로 내두면 안돼요 요거를 하나를 합치고 요 상태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고그 음.. 앞으로 가고 아 여기다 해야되는데 잘못이 없나 자 앞으로 가고 앞으로 자 요 가운데 오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 이제 붙입니다 다섯마리 아 아 여기 섰어야되는데 씨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고 어 네 마리 치고 가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야 메조도 역시 저런 쪼랩들한테는 그래도 잘 버틴단 말이지 어 칼리드라고 요렇게 굉장히 무방비한 녀석이 있는데 어 요런애들 다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역시 그래도 또 2주차 1일째 베이모스를 뽑아 어 뽑아가지고 확실히 좀 뭔가 숨통이 트이네요 어 이제 여기에 시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니 시청을 지어주기 위해서 마법사길들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 턴 종료 어 어우야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싸우러기 또 죽어버리면은 또 뽑는게 귀찮으니까 돈도 들고 다행이다 자 요녀석은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5 4 어 오케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살을 한방 쏴주겠습니다 만화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마 그 어 아티텍트가 만약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잡아주고요 올라가고 자 요거 다시 벗고 돌아가서 성에 짱 박혀있고 자 시청 태클을 타주기 위해서 대장관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기서 시민회관을 지어줍니다 어 근데 시민회관을 지을 돈도 없네요 어 이미 지어져있네 그리고 자 오케이 턴 종료 어 보자 우럭이 필요없고요 음 아 이런 데서 뭘 가르쳐줄지도 모르니까 참 자 세이버 해놓고 여기서 병참술을 어 초급 대기마법 아 하필 또 아까 배운거 이럴줄 알았으면 내가 고급 지혜를 찍었지 아까 그리고 베이모스가 두서넛이 있네요 여긴 뭐 얼마나 좋은게 어 어 어 아니 그래서 아 데빌 데빌이 지키고 있다고 아잇 잠깐만 이건 이건 좀 아니다 아 역시 아니 그래도 저게 그렇게 좋은것도 아니고 왜케 많은 양이 지키고 있지? 자 어쨌든 말도 안되는 숫자에 데빌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길 뚫으려면은 어 굉장히 희생이 따를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보자 두서넛이라고 하니까 어 두마리네요 두마리 자 저 두마리 정도면은 스텝발로 스텝발과 축복발로 아마 베이모스가 이길 수 있을거에요 대기하고 대기하다가 오면은 자 원패 안받을때 공격을 하고요 어 자 일단 위쪽에 있는 베이모스가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위에거 때리고 방어타고 자 이렇게 맞을때 142 어 76에서 128의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요상태에서 축복을 쓰고 축복을 쓰고 가서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자 14가 남았으니까 가서 마무리 그 다음에 혹시 죽을수도 있으니까 빠집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반격으로 요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어 여기에 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요 녀석들을 싹 얻어주면은 아이 도망가지 말고 합류하라고 제발 내 경험치가 돼달라고 경험치나 자원 병력 뭐 요런게 되면 얼마나 좋아 왜 자꾸 도망가는거야 자 어쨌든 간에 도망가니까 죽입시다 도망가는거는 잡아서 경험치로 만들어야죠 자 요렇게 경험치로 만들어주고 금 먹고 어 자 어 성도 있구나 이거 아마 중립성인거 같은데 모건하임 야 오크가 굉장히 많아 오크성인가봐 저기는 어쨌든 간에 열대색 핀드 피핀드가 있는데 피핀드 정도는 잡을 수 있긴하지만 저게 또 어 핀 로우드가 막 여섯마리가 섞여있다던가 어 두 마리네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위협이 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 어우 사기 증가 반격 어 근데 두 마리를 반격으로 못 잡는단 말이야? 어 보자 원패를 다 받고 이것만 안받는데 2가 남아있으니까 치기 싫어 음 자 요거 때리고 음 오케이 세뇌가 딱 마무리했네 에헤이 참 이런 쓰잘뛰기 없는 스킬이나 쓰고 말이야 마나가 빵 남아있네요 자 가서 괴조 때리고 빠지자 어 118이 남아있구요 자 말그대로 괴조는 일단 빠집니다 그 다음에 90이 남아있구요 3마리짜리 가서 때려주고 죽지 않겠지 43 어 애매한데 이거 어 잘하면 죽겠는데 2 1 5 2 3 이거를 쳤을때 어 38 이상의 피해가 뜨면 잡히는데 잡고 자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그 세뇌를 이용을 해야겠다 이동거리가 6칸 6칸 아 똑같잖아 이런씨 어떡하지 따라올텐데 생명력이 25가 남아있는데요 요걸 마무리 시키면은 오케이 됐다 어우 다행이다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가 됐구요 여기서 어 다음 턴의 방어력과 돈들을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 이제 좀 방어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을 지을만한 돈이 없구요 음 그러면은 본성에서 시청테크나 타자 대장관을 짓겠습니다 자 턴 종료 자 오지마라 오지마라 내가 갈때까지 오지마라 방어력 금 자원